CES 2019 주요 동향 3부입니다. 3부에서는 이제 주요 스타트업 제품 요약을 좀 보고요. 눈에 띄는 스타트업 아이디어 제품. 왜냐하면 어떤 게 있냐면 딱 보면 아 저 제품 가져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 또는 야 이거 재밌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우리가 좀 잠깐 보고 결론을 맺고서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제품은 이 제품이거든요. 테트라 카운터탑 DC 워션인데 어떤 거냐면 식기세척을 하려면 물을 데워야 되잖아요. 빨리 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기술적으로 이제 성면판에다가 전류를 흘려가지고 4초만에 100도까지 끓인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을 빨리 할 수 있는 요런 제품을 하나 좀 내놨고요. 그 다음에 쿠쿤 같은 경우에는 혁신상 받은 제품인데요. 벌집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벌에 어떤 천적이 있는데 그 천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근데 벌은 그걸 또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하나 좀 내놨고요. 워터젠의 젠이라는 제품은 요런 제품들이 많이 좀 선보였는데 주변에 습한 공기부터 물을 추출하는 제습기입니다. 보통 25리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워터젠의 관련 제품은 오래 됐고요. 요 제품이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건 왜 받았냐면 가정용 제품을 내놨습니다. 내년 CS에서는 요 제품이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탄소 나노 튜브를 땡기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에 있으면 물에 파도가 치면 파도의 일렁거림에 의해서 탄소 나노 튜브를 땡겨줘서 전류가 발생하면 내가 지금 어디있다 GPS 신호를 보내고 LED를 작동시키고 이런 제품이죠. 역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고요. 요크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인데요. 요 제품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전에는 얇은 어떤 태양 발전 노트 같은 거 요런 거를 좀 내놨었는데 여기서 내놓은 건 뭐를 내놨냐면 개도국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는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기 위한 컨셉이죠.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이게 지금 솔라 카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어떤 우리가 텀블러만 한 크기의 충전 보조배터리를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학교에 와야만 충전이 되는거죠. 학교에서 충전하고서 그 제품을 집에 가서 쓰는거죠. 왜냐면 전력이 좀 안 깔려있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보조배터리만 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지정된 학교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오게 만드는 프로젝트 UN하고 연결돼서 지금 많이 확산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부분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임파서블 버거 못먹어봤는데 올해 내년에 가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비욘드위트 상장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 더 보실건 CS2020에서 미국 언론들이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땀에서 이제 뭐 측정하는 센서 여기 있고 피부질환 모니터링 부분들 그 다음에 아마존의 스마트 초인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누르면 띵동하면 이제 카메라가 작동해서 누군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부분이지만 대화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구요. 네 이 제품도 재밌는데요. 비삽입 당뇨경고고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감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구요. 네 이거는 개그에 나올 후치 이기도 한데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여러 마리 중에 특정 고양이 얼굴에만 통이 열리도록 그러니까 한 고양이만 힘센 고양이만 너무 많이 먹지 않나 이런 제품이구요. 이 제품도 이제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기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냄새에 대한 여러분들 영화 기생충에서도 냄새가 있으죠. 그래서 맞춤형 향기를 합성한 부분이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는 퍼퓸 블렌더 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영상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향수를 찍어서 성분도 확인하구요. 그 다음에 비슷한 향수를 추천받고 제조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샤넬 런버5를 2020년대에 맞게 재설계한 향수 상당히 재밌습니다. 향이 이슈가 많이 되구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벤텍스 같은 경우에 항균 탈취 이런 부분들을 또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향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마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위한 인공지능 장난감입니다. 센서고 고양이를 감지해서 도망가는거죠. 그래서 쥐의 움직임을 학습해서 쥐처럼 움직이는 이런 장난감이구요. 펫 드라이브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을 이제 25분 동안 천천히 물기를 말려주는 이런 부분들이구요. 그 다음에 네 자동 네일아트 해주는 기기구요. 이건 약간 뭐 이슈가 좀 되긴 했는데 어쨌든 태아 사진을 3D로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아이한테 이게 괜찮냐 하는 부분은 아직 네 놀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키스탄한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작년에도 나왔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을 모델링을 하는거죠. 사람처럼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모기를 쫙 모은 다음에 네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네 룰루랩 같은 경우에 차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피부를 스캔해서 인공지로 분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제시를 해 주는 부분이구요. 내년에도 재미난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XYZ 프린팅은 대만의 3D 프린팅 업체구요. 3D 프린팅 프린터에서 컬러 프린팅을 할 수 섞어서 색을 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색상을 따로 물감을 뿌려서 만드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제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구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림 시사점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측면에서는 다양한 비전하고 초기 제품이 전시가 되었구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어떤 공간 사용성 부분 롤러블 TV 부분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통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선보였구요. 스마트홈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결 부분 모니터링 기기가 확산되고 인공지능 처리가 중요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웨어로글에서는 어떤 진단에서 치료 운동으로 발전하는 능동연기기 부분 그리고 의료 융합 서비스 부분 하나의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구요. AR VR은 여전히 인머스이브 몰입형 기기에 이슈가 됩니다. 어떻게 눈에 비전 부분을 조금 더 해상도 높여 줄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타격감을 줄 것인가 좀 더 쉽게 포인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게 이슈가 되구요. 잘 된 부분은 사용자의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지금 올해 이슈는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의 완성도 높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로봇쪽은 점점 더 응용이 다양해집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인공기능 측면에서는 인공기능 칩의 중요성 인공기능 하드웨어 중요성이 많이 강조됐다. 음성인식기술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사점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부분 그 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비전자 소재라 디스플레이가 화가 되는 이런 걸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가 있겠구요. 로봇 응용 분야가 점점적으로 확대된다. 네. CS2020에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구요. 올해 CS2019에서 자동차전진이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좀 많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 3단계 4단계 진화를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인공뇨 칩셋이 계속 중요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구요. 의료나 뇌과학은 관련동력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S2019에서는 참여 기업이 20% 정도 감소했구요. 자동차나 가전에서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다만 드론이나 로봇 인공지능에서는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유니콘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과정에서 LG 삼성에 확실한 오일을 보였구요. 그 다음 네이버와 SKT는 신규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신산업 영역에서는 어떤 혁신의 필요성이 CES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기업이 많이 전시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업체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퀄컴이나 구글이나 인텔 등의 전시가 부각이 많이 됐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웨어러블이나 자율주행 쪽에 제도적인 지원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CS2019 요약을 마치구요. 모두들 CS2020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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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